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익선입니다. 저희 지지익선이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사소하고 소소한 고민들 지지익선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마자 내가 짱이다. 안누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루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계좌 후원으로 엄청난 후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이스 킬러님 35,000원 황인균님 5,000원 똘기님 가지 말라는 뇌물 만원. 아 이거를 똘기님 계실지 읽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근데 누구신지를 몰라서 궁금해요. 아 뇌물? 네. 이걸 누가 보내신까? 분명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 한 분일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팟빵 후원으로 파람 후원님이 99회 샐러드볼과 멜팅팟 편에 2,000원. 평등에 대하시 103회 이장관 부상감독 기원님이 500원. 그리고 여전히 앤아닉님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이스 킬러님이 무려 3만 5,000원. 그러니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라이스 킬러님 기억나요. 한 번 또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댓글로 외지생활 오래 하신 분 아닌가요? 이분이? 아 그래요? 응. 난 그렇게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 아이디가 너무 생소해요. 저 진짜 웬만하면 아이디 기억하는데. 읽는 법을 안느님이 알려줬어. 범맨님한테. 이걸 라이스 킬러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요? 그 부분이 기억나나 또.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다고? 방송을 여러 개 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저 그거 생각나는 나 이제 똘기가 없어서. 아 똘기야 보고 싶다. 똘기가 턱을 괴면서 저한테 뭐 무식탈출도 같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 예전에 그 안느님이 이거 우리 한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때 똘기가 약간 턱을 괴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식탈출에서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이랬던 기억이 확 나네요. 근데 그거 댓글로 누가 알려주셨잖아요. 뭐라고요? 무식탈출도 아니고 지지익선도 아니고 무려 지대너별에서 나왔던 주제였다. 최 사장님이 했던 에피소드에서 언급이 되었었다. 아 저 기억나요. 좀 옛날 댓글이긴 한데. 그 댓글 기억납니다. 뭐 어쨌든 저 후원이랑 이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에나닉님 같은 경우에는 댓글도 잘 안 남기세요. 댓글 남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에나닉님 댓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기 후원만 정말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죠. 이 정도면 정기 후원 넣으신 거 약간 까먹고 살고 보니 안 되니까.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 듣고 계실 겁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댓글 읽어봅시다. 네 저는 평등에 대하여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되게 다 꼼꼼히 읽어봤고요. 제가 대댓도 대부분 다 달았는데 유튜브에 전지윤님께서 약간 악덕 사장이나 악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굉장히 하드한 업무를 시키고 뭐 내쫓을 때는 퇴직금도 없이 강제 해고시키고 그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업이 모습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등에 대하여가 약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역량이 부족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긴 하는데 제가 노사관계에 대한 에피소드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분야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도 않고 모아도 제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게 완료가 되면 노사관계에 혹은 뭔가 올바른 노사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나의 지식소재님이 댓글 되게 길게 남겨주셨는데 6개월 동안 정주행을 계속 하셨대요. 똘기님에 의해서 일기를 썼고 안네님에 의해서 아티스트웨이 책을 샀고 범레님에 의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꿈까지 가지게 됐다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는 노화 방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걸 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근데 이 범레님 덕분에 꿈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고모가 되겠다. 범레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요? 저는 대댓을 남기긴 했는데 너무 감사한 댓글이어서 조금 뒤에까지 더 읽어주시지. 왜? 왜? 안네님의 매력에 넘어왔지만 아, 이거 범레님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네요. 여기까지 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범레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내 댓글을 안 쓰시는 수많은 청취자분들 중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당연히 있죠. 장난할 거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좀 그 앤서님 말씀처럼 뭔가 고무되고 뿌듯했던 게 아니고 약간 헉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지지익선에서 노력을 하지만 제가 아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르는 분야도 공부를 해서 이제 발제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키우는 분이 있다면 내가 더 다양한 얘기를 해야겠다.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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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스템 운치 쪽으로 좀 일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학생분들이나 아직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책임감을 좀 느끼셨군요.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 기억나는 게 무식탈출에서 넘어오신 분일 거예요. 아무래도 닉네임이 조금. 네. 거기서도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후원까지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읽으면 되나요? 네. 아니. 이번에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되게 다 감사했는데 사실 저희 약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던 에피소드가 또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기준 좀 되기는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평등에 대하여 말고요? 그거요. 네. 뭐야? 오래되지 않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이 되지 않았어요? 2, 3년 됐다고요? 2, 3주.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저희가 토론 형식 에피소드가 사실 가뭄에 콩나듯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평도 많고 또 본인의 의견을 길게 길게 남겨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토론 형식 에피소드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다 읽으셨나요?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똘기님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는 똘기가 이렇게 사랑받는 줄 몰랐어요. 아니 너무 많던데 댓글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다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을 담아서 적어주셔가지고 똘기님이 이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다 읽죠, 똘기.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다 캐쳐해놨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똘기님이 다 읽고 그때 일기에 남긴다고 그랬었잖아요. 다 일기에 지금 사본이 남고 있을 겁니다. 다 읽었으면 넘어갈까요? 자, 이제 근황토크 할 건데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자. 진짜 세기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고민 사연 신청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메일이 JJYS. 맞다. 그거 먼저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저희 지난번 녹음, 지난번 방송 때 저희 앞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안나님 공지를 했었죠. 저희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오디오 클립의 댓글로 노루님이 너무 친절하게 메일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JJYS190318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메일 주소도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네요. 어떤 고민을 보내면 되는 걸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연애 고민도 괜찮고요. 가정관계도 괜찮고, 친구관계도 괜찮고, 사회생활도 괜찮고, 점심 메뉴도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살나 보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토픽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상종이라고 내 주변에 물어봐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뭉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 있는 뭐 안누님이나 앤서님이나 김범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다. 그런 거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읽어보고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고민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알 거죠? 저희가 방송을 하나 꼭지를 만들 겁니다. 여러 개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사연이 되게 길게 이야기할 만한 건이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익명을 원하시면 당연히 익명으로 이제 사연을 읽어드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은 좀 자신 있으세요? 두 분? 저는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고민 상담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할 때는 그럴 때 있죠. 좀 객관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말고. 제가 감정적인 위로를 아예 못해요. 나랑 좀 반대다. 안내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친구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좀 웬만하면 중립충이라고 하죠. 중립을 지켜서 얘기해주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에게 상서도 줬을 거고. 왜냐하면 고민 상담이 그냥 나랑 감정 좀 같이 공유해줘. 맞장구 쳐줘. 이런 고민 상담들이 꽤 많은데 제가 그런 걸 못해요. 저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가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저는 정말 편을 정말 잘 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타입. 네.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묵묵히 듣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안내님이 저렇게 얘기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고민 상담, 상담은 아니고 그냥 좀 우울하거나 하고 싶은 말 딱히 할 데 없으면 제가 많이 가거든요. 제가 2시간 거리면 가요. 힘들 때 찾아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맥주 같이 먹으면서 2시간 동안 들어줘요. 무슨 얘기 하나. 듣다 보면 고민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다 보면 한 1시간 정도는 표면적인 얘기를 해요. 이런 고민이 있고 어쩌고. 근데 2시간 정도를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해서 그 행동을 했는지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들어주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 사연보다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패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뭔가 사연이 들어오면 저는 좀 잘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서 조금 독특한 시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고민이 없으시니까 안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한데 청취자분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 없이. 그래서 고민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으신 어떠한 것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에피소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근황토크로 넘어가서. 아, 근데 사실은 오늘 거의 뭐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패드 에어 4와 갤럭시텍 S7과 엄청난 고민을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옛날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달 됐어요. 한 달 내내 날 쓰면 샀다 이미.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거의 결정을 내렸어요. 응.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뭘 사는 게 좋을까요? 나는 근데 어쨌든 안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 자체가 다 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아이패드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고려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7에 끌리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는 거죠. 해봐요. 첫 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탈 애플을 하고 싶다고. 네. 적당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요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갤럭시텍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을 따져보니 한 3, 4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꽤 나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갤럭시텍 S7이 스크린이 뭐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요. 그리고 가로로 더 넓어서 영상 시청에 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딩이 요즘 되게 잘 돼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클라우드가. 그래서 연동,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옮기는 데 드는 걱정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가 있습니다. 마음을 거의 굳히신 거네요? 어디로 굳힌 것 같아요? 갤럭시로? 한 번 더 얘기해보시죠. 그래, 이게 사연으로 들어왔다고 치고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나쁜 생각일 수 있는데 환불 기간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환불 기간이 있어요. 이걸 악용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애플은 2주 정도의 환불 기간이 있어요. 단순 변심에 의한 공식 환불이 가능해요. 제가 이상한 루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 탭을 사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사서 2주 정도면 사실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이 안 쓴다면 2주도 짧을 수 있지만 지금은 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싶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애플을 우선 사서 2주 써보고 환불하면 100% 그냥 돌려줘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까 애플을 먼저 써봐라. 우선 환불이 되는 게 지금 거기는 명확하니까. 그럼 결제도 되긴 하겠죠. 모든 것들은 환불이 되지 않나요? 그게 단순 변심인 경우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갤럭시 쪽은 아마 대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대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고민하는 거랑 한 번, 뭐지?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하나요? 한 번 써보면 느낌이 딱 오거든요. 대여를 해볼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리고 애플도 이미 먼저 그냥 구매해서 환불해봐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됐나요? 네. 끝입니다. 한 달을 한 고민치고는 굉장히 빨리 해결됐네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불하고 대여하는 거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 너무 귀찮은데? 저 옷도 웬만하면 환불 안 해요. 진짜 이거 못 입겠다 하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입습니다. 근데 저 쿠팡에서 살 건데? 그래도 똑같아요? 쿠팡도 가지러 오지 않나? 아니, 내가 알기로는 쿠팡 이렇게 뭔가 제3마켓을 이용해서 사면 단순변심 환불이 안 되는 걸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 루트로 샀을 때 이준의 단순변심 환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아보세요. 네. 그다음 토크 하실 분? 저는 저번 주에 바다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시. 강원도 동해시. 아, 동해. 요즘 동해 핫하더라. 근데 동해, 그 동해 중에서도 동해 시가 되게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동해 시. 동해 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듯해서 예약을 다들 엄청 하셨을 텐데 지금 다시 빼꼼 올라오고 있어서 빼꼼 수준이 아니던데? 빼꼼 수준이 아니야. 지금 갑자기. 확 올라왔죠, 갑자기. 800명 막 이래, 지금. 그렇긴 하지만 이게 막 뭔가 정부에서도 좀 풀어주려고 했다가 지금 어이쿠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지금 2020년엔 사실 저도 별로 한 게 없어요. 1년을 거의 송두리째 뺏겼는데 2021년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라도 좀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뭐 집에만 있는 것도 한 하루 이틀이지 뭐. 맞아, 맞아. 저도 뭐 근황을 하나 공유해보자면 다른 채널과의 콜라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 근황이냐면 저만 가기 때문이에요. 어, 맞아요. 물론 여기 두 분 알고 계시죠. 꽤 큰 채널 아닌가요? 네, 저희가 꽤 큰 채널과 콜라보를 성사를 시켰고요. 거기서 이제 한 분 정도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제가 발제를 하고 옵니다. 와, 멋지다. 아니, 난 다른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콜라보 생각을 못하고 뭐야? 아, 다른 채널 간다 라는 건조로 알고. 집중하세요. 콜라보. 근데 이거 왜 말하면 안 돼요? 네? 조만간 나올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맞춰보세요, 여러분. 꽤 큰 채널이에요. 못 맞추실 것 같은데. 꽤 큰 채널이고. 우선 그건 말해야 되잖아요. 카테고리. 아, 저희랑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만. 아, 다른가? 교양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것만. 아, 아니구나. 알고 보니 예능. 알고 보니 정치. 정치. 드디어. 정치 가서 쓰를 구워. 그래서 저희가 콜라보를 예전에 이제 책보다 별책 부록.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번 했었고 저희가 데이터 홀릭. 맞아요. 이 채널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콜라보네요.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 부탁드립니다. 범예 잘하고 오세요. 화이트. 범예가 지지익선의 얼굴이 되겠네요, 거기서. 아, 거기서. 여기서는 당신이고. 네. 그거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 이제 바로 발제해볼까요? 네. 와, 이번 발제는 정말 저희의 라이프와 되게 친숙한, 데일리한, 캐주얼한 주제가 아닌가. 바꿔 말하면 별로 준비한 게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는 새 반경을 낀 게 아닌가. 아, 서운하다.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에피소드 중에 이런 비슷했던 게 여행. 아. 여행 편이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패널분들도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헤비한 주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살짝 이제 오시는 패널분들도 그냥 라이트하게 내 경험을 그냥 공유하고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때 편하게 녹음했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게 지지익선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정말 조금 있거든요.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소수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지익선은 퇴근길에 들을 수가 없는 방송이다. 아, 헤비에서?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된대요. 전 똑같은 피드백을 출근길에 들을 수 없는 방송이라는 말을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이 라이트하게 들을 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피로하고. 그리고 그 흘러가는 정보의 양이 생각보다 컴팩트해요. 큰 편이에요. 응축되어 있어 약간.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지익선을 전 한 편에 한 세네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네. 잠깐 딴 생각하면 훅 지나가 있어. 훅 지나가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아, 그렇죠. 출근길에 들을 수 있는. 아, 진짜로. 편안하다.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어요. 우선 다리부터 꼬고 시작할까요? 저 이미 꼬고 있었는데. 어쨌든 편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그리고 이번 편이 또 반응이 괜찮으면 이런 편들을 저희가 많이 늘려나가 볼 테니까 많은 분들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덕질과 삶의 질입니다. 이게 약간. 조금. 조금 텐션을 올려서 얘기해 주세요. 덕질과 삶의 질입니다. 네. 이거 라임 좀 쩔지 않아요? 네. 아, 덕질과 삶의 질을 갖춘 거예요? 네. 문득 생각나는데 와, 나 천재인가? 이러고 막 떴어요. 쇼미도랑 나가야겠다. 큰일 났다. 진짜 호응 잘해준다. 당신한테 고민 상담 좀 해줘야겠다. 아니, 앤서는 호응할 때 영혼이 있고 없고를 티로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캐치를 못하시네? 하고 싶지 않았어. 좀 섬세하게,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집중합시다. 자, 덕질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덕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오타쿠. 어, 나 그 얘기 연락했어. 맞아요. 오타쿠가 이제 오덕후로 변하고 거기서 오덕 혹은 덕후로 변하더니 덕만 딱 가져와서 거기다 질을 붙여가지고 덕질한다.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났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덕질은 사실 은어잖아요, 은어. 근데 예전에 좀 그나마 비슷한 단어가 뭘까? 해보면 수집가. 아, 그래? 매니아? 수집가. 예전에 수집이라고 불렸던 게 덕질로 처음에 대체가 됐고 이제는 점점 그 덕질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뭐 파고 있다 이런 말도 했었죠, 저희. 나 누구 판다. 나 뭐 판다.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디깅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뭐 이런 수집 같은 취미에도 덕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음, 취미 이상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타고드는 좀 더, 취미보다는. 그치, 취미보다는 좀 더 자금적으로도 많이 유출이 생기고 뭔가 좀 더 많이 약간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치, 그치. 근데 아마 이게 점점 변모해가는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덕질하면 이제 아이돌, 덕질이 가장 유명하고 이제 판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돌 팬분들의 모습이 덕질이다. 이렇게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뭐 발생 자체가 은어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정의는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덕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기는 할 건데 음, 근데 여러분들이 덕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우선 처음에 궁금해요. 음,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분 한 분 덕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거니까 좀 준비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덕질이라는 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무 위키에서 제가 긁어온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덕질이라고 하면은 매니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감이 되게 강했대요. 그런데 한 2015년쯤부터 뭐 SNS에서 이 덕질이라는 단어가 퍼져나가면서 점점 대중화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코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진짜 매니아드, 뭔가 피규어를 뭔가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대상, 진짜 오덕구인 거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무언가에 애착을 갖고 뭐 많이 신경 쓰고 푹 빠져있고 이러면은 그냥 자꾸 덕질을 한다. 그리고 특히 아이돌 팬분들을 의미할 때 덕질이라는 단어가 그냥 굳어져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예전에 아이돌 팬분들을 가리키는 약간 비하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빠순이라고들 많이 했죠. 예전에 옛날에 빠순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빠순이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요. 들어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요즘은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쓰이죠. 왜냐하면 이 빠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의도가 좀 강하죠. 그게 빠가 뭐예요? 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빠, 그냥 빠라고 하는데 근데 빠순이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인데 그 남자 아이돌 팬분들을 그냥 싸잡아서 빠순이라 했었는데 이 빠가 뭔가 빠지다의 빠 아닐까요? 오빠의 빠일 수도 있고 오빠 맞아. 오빠 순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제가 가져와 놓고 잊고 있었네. 오빠 순이에서 나온 말이고 그냥 여기서 이제 남팬들을 또 빠돌이라 부른다거나 이렇게 빠지고는 했었죠. 실제로 이 빠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모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오타쿠라는 용어나 빠순이라는 용어나 어쨌든 어느 한 분야에 약간 취미 이상으로 너무 빠져있는 사람을 안 좋게 부르는 말인 것 같아요, 다.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덕지이 조금 더 대중화됐다. 좀 약간 의미가 희석됐다. 그런 의미로 들리네요. 근데 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빠순이는 그 진짜 예전에 남자 아이돌분들, 팬분들의 만행.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사용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아이돌분들의 팬분들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찐한 팬분들 있잖아요. 극성 팬들. 극성 팬분들의 만행들이 좀 많았죠. 아, 그러니까 팬덤을 욕하기 위해서 빠순이라고 불렀다? 네, 낯잡아 부르는 말. 네, 네. 사실 오타쿠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뭐 나쁜 짓을 했다 라기보다는 그냥 보는 분들이 약간 오타쿠 같다 이러면서 그것도 사실 비하하는 말이었죠. 그렇죠. 제가 느끼기로는 오타쿠라는 말도 굉장한 욕으로 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는 약간 일본 문화, 특히 만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 빠져있는 분들을 일컬어서 좀 비하하듯이 많이 사용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짤방이라는 말 알아요? 짤방? 알죠. 이미지 하나 띡 올리는 걸 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짤림방지의 줄임말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짤림방지의 뜻은 이제 하나도 없고 짤 하면 움직이는 사진. 그치, 거기서 또 방도 빠져서 그냥 짤만 남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냥 잠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토리를 공유하기 전에 덕질 용어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나 모르는데.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어요? 응, 해봐 한번. 다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거에 보통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입덕. 입덕? 입덕이 뭐야? 그러니까 덕질의 입장하는 거. 그런 느낌, 덕질의 시작. 입문, 입문. 그런 느낌. 이것도 쉬운 겁니다. 어덕, 행덕.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것도 좀 유명한 말이 되었죠. 이것도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잡덕. 잡덕? 여러 사람 좋아하는 덕후? 그렇죠, 그렇죠. 여러 분야를 덕질하는 사람. 범위님 하나도 모르... 잡덕 몰라요? 잡덕은 몰랐고, 어덕, 행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덕통사고. 아, 그거 갑자기 원래 관심 없던 연예인인데, 어느 순간 확 마음에 들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이건 진짜 쉽다. 남덕. 남자덕후? 남자덕후? 아니, 범위님한테 좀 기회를 줘보죠. 내가 보니까 엔사님은 다 아는 것 같고, 이것도 쉽습니다. 머글. 아, 덕질 안 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이건 알 수 있을까? 막콘. 뭐라고? 막콘. 콘. 마지막 콘서트? 오, 맞아요. 이건 어렵습니다. 잠깐, 나 약간 아빠 된 기분. 오, 이거 신세대네. 아이고야.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덕, 개못. 아, 덕후는 개를 못한다? 오. 이거 덕질하는 사람 연예인은 안 만나고, M1 연예인만 계속 만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빠지지 않나? M1 연예인도 계속 만나는 경우.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그. 내 최애를 못 만나는 사람. 그렇지. 뮤직뱅크 출근길 항상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내 아이돌은 안 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맨날 팬스타 당첨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이런 느낌. 이건 그냥 복덕. 복받은 덕후 뭐 이런 거야? 아니에요. 복덕이요? 네. 복덕빵 말고 복덕. 복? 덕. 뭘로? 복덕이 뭐지? 덕질에 복귀한다. 아. 이건 쉽죠, 휴덕. 아, 덕질을 쉰다? 응, 휴덕하고 다시 복덕하는 거지. 아, 휴덕을 먼저 냈으면 뒤에 것도 알았을 텐데. 제잎덕, 제잎덕. 탈덕, 이건 진짜 쉽다. 탈덕은 이제 손절하는 거죠. 응. 팬아저. 이거 팬이 아니어도 저장한다. 뭐야? 잘하네. 나 이거 몰랐던 건데? 이거 어르신. 포카. 어? 포카. 포토카드.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언제 적 거야? 요즘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몰라요? 저희 옛날에는 포카 많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명동 가면은 꽃보도 남자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데 이민호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앨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랜덤으로. 아, 그거 모으려고. 요즘 메인인 것 같아요. 그 아이즈원 같은 거 이렇게 멤버 많은데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사야 돼. 그런 거, 그런 거. 홈마. 어? 홈마. 홈페이지 마스터? 응, 맞아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 그냥 모르겠네.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 앤수님은 다 아니. 홈페이지 마스터가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그 대폭 캠 들고 멤버들 따라다니면서 고화제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홈마라고 한대요. 홈마예요? 홈, 홈. 홈페이지 마스터. 어, 신기하다. 저도 이거 비치에서 좋아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말들이 있구나. 1코. 일반인 코스프레. 어, 올콘. 온라인 콘서트? 앤수님 조용히 하라니까. 해봐, 해봐. 올콘이라고 하는. 올콘. 올콘? 콘서트인 것 같고 뒤에는. 응. 모든 콘서트를 다 가봤다? 오, 맞아요. 조공. 아, 조공은 선물 보내는 거. 총공. 총공? 총공? 총공세 할 때 그 총공인가? 다 같이 사는 거? 뭐 그런데 총공격. 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화력 확 태우는 거. 음원이? 스트리밍 막 해서 1위로 끌어올리고. 그 예시가 될 수 있죠. 이건 어려울 수 있어. 슴콘. 어? 뭐라고? 슴슴. 슴콘. SM? 맞아요. 슴슴 할 때 그 슴슴? SM 콘서트에 슴콘이라고 불러요. 음... 이거 또 쉽다. 스밍. 스트리밍. 스트리밍. 어, 맞아요. 이 정도 퀴즈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여기서 뭐 웬만한 거 다 아시는 거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안누보다 잘 아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패나저도 안 해. 내가 보니까 여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돌 팬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 같아. 아니, 전혀 모르는데요. 뉴스에 나와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뉴스 기사에 나온다고. 패나저가? 어, 그런 게 나와요. 요즘 10대들이 쓰는 단어 이러면서 막 나와요. 놓칠 수 없지, 그런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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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뭐지? 만반잘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대중적으로 수 있는 유행어고 줄임말이고. 저는 약간 이게 팬분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이돌 팬이 아니면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가? 어쨌든 전 기사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한 2017년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있는 단어도 하나도 몰랐어요. 뭐, 하나도는 좀 아니지만, 뭐, 뭐, 덕통사고 이런 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아예 몰랐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입에 안 붙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유행어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단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들어봤던 게 좀 많긴 하네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 뭐지? 그 차차 어차피 아시고? 최최차차. 최최차차. 최인은 최이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그런 것도 기사에서 봤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덕질 히스토리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덕질 별로 안 해봤다 하는 분 먼저 가시죠. 저는 잘 사실 덕질까지 갈 게 아니라 사실 고민 상담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저는 팬심이 없어요. 팬심이 없어서 덕질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한 의미의 광의의 덕질이라고 한다면 기억나는 뭐 걸그룹들이 좀 있긴 하지만 걸그룹? 내가 보이그룹을 좋아하겠어? 그럴 수도 있지. 걸그룹들도 있고 한데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덕질하는 분들 보면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게 있어. 최근에 샤이니의 태민군인가? 최근에 군대 간 분? 아, 갔어요? 갔어요. 전부 다 모르네요. 몰랐어요. 그분의 집이 나 혼자 산단지 어딘지 아, 키가 같이 참여했던 아, 맞아요.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와, 진짜 아이돌들 잘 산다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근데 저렇게 너무 좋은 집을 대중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약간 욕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걸 왜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 프로를.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똑같이 클립으로 올라왔는데 댓글 중에 제 뒤통수를 후려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쓴 돈이 태민이 집에 뭐라도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아, 제가 생각한 거 아니네요.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예요? 자기 집을 노출시킨 다음에 비싼 가격에 대파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샤이니를 덕질하면서 썼던 돈 중 일부가 저기 있다. 저 아이돌의 집에 뭐 타일 하나라도 됐으면 난 너무 행복하다. 와, 나 그 댓글을 보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사고의 흐름이 저렇게 갈 수가 있지? 약간 아예 공감이 안 됐구나. 저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팬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나는 팬심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팬심이 없어.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팬심을 가지는 형태를 보면 아, 저 정도가 팬심이구나. 나는 명함도 내밀 수 없다. 아, 그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난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잘 되고 좋은 데 살길 바라지. 내가 이뻐 보이는 걸그룹이 타워팰리스에 살든 펜트하우스에 살든 사실 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진 않거든요. 오히려 배 아파하시는 거 아니죠? 배 아파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래 좋다, 이쁘다, 춤 잘 춘다, 쟤네 성공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쟤네가 잘 돼가지고 기둥 하나 세우고 그런 거에 사실... 1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고? 1위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또 비슷하게 덕질이 꼭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도 없어요. 전혀. 저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다 없어요? 그래요? 이 얘기하면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한 팀을 정해놓고 응원을 하는 그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국가전이어도? 저 심지어 국가전도 잘 안 봐요. 나랑 다르네. 독특하다. 견랑 안 되는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는 팀이 이기겠지. 아무튼 국가전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잘하는 팀이 이기겠죠. 저도 월드컵도 보면 약간 희열은 있지만 생방을 챙겨본다거나 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겼으면 좋겠지만 막 싸운데 월드컵 할 때 야 지금 몇 강전 하는데 그걸 안 보냐고 하면서 한일전을 안 봐? 그런데 나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생방은 안 봐요. 생방은 안 볼 수 있지. 올림픽도 생방 잘 안 봐요. 잘하는 팀이 이기겠지. 우리나라가 이기던 말에도 상관없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뭔가... 관심 크게 없다. 그렇게 막 간절하게 바라진 않는 것 같아요. 이기면 좋지. 이런 느낌?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컨디션 좋은 팀이 이기겠지. 약간 그런 게 좀 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팬심 덕질이랑 연결고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범린이 저희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범린님의 걸그룹 덕질 스토리. 되게 재밌었는데. 덕질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찍어두고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걸그룹들이 이제 연대기가 좀 있죠. 네. 기준이 되게 딱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걸 조금 얘기하면 저는 덕질을 한다기보다는 어? 쟤는 뜨겠다. 라고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 보이그룹은 거의 안 보고. 그러니까 안 떴을 때죠. 이게. 그렇죠. 엄청 예전이에요. 엄청 완전 초창기에 가끔 이제 저도 뮤직뱅크나 음악중심 이런 걸 가끔 보는데 확 눈에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어? 쟤는 뜨겠다. 싶은 애들이 있는데 좀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대부분 뜹니다. 예시 몇 개만 줘봐요. 우선은 제가 오마이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쯤에 봤는데 그때 멤버 이름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3, 4명 정도가 눈에 확 띄었어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야 얘네는 그룹 전체가 뜨겠다. 3, 4명 정도면. 16년에? 네. 16년쯤에. 물론 그때도 오마이걸을 좋아하시던 분 미라클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때 노래는 뭐였어요? 그때 이제 뭐지? 그 윈디데이 나오고 뭐 어쨌든 그럴 때였는데 뭐 오마이걸도 있었고 더 옛날로 가면 한승연 카라 한승연 카라의 한승연 그분도 옛날에 케이블에 많이 나왔거든요. MC보고 그랬었죠. 원게임 같은 데서. 맞아요. 게임 채널에 많이 나오고. 최근엔? 최근에요? 최근에는 그 에이셉 불렀던 스페이시. 스페이시. 아 나 얘기할 줄 알았어. 스테이시. 스테이시도 에이셉 나오기 전에 제가 노래를 좀 몇 개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멤버들도 괜찮은 것 같고 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배우도 있어요. 옛날에 서동효라는 드라마에 이보영이 나왔었어요. 되게 옛날인가 보다. 네. 엄청 옛날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이제 어릴 때였죠. 진짜 저 배우는 진짜 엄청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냥 몰라요. 난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보영 배우님은 엄청난 국민 배우가 되었고 이보영 배우는 배우님이고 아이돌들은 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장료에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의 덕질을 하는 거지. 뭐 여기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안 뜬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촉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눈에 확 들어왔던 건 너무 대형이긴 한데 에스파. 아 에스파. 전 에스파 그 미디어데이를 봤었는데 딱 보자마자 와 얘네는 진짜 너무 잘 되겠다? 얘네는 진짜 초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쉽지 않은 생각인데? 아 뭐 이제 물론 이제 멤버분들도 다 그렇지만 그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에 확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궁금하다. 근데 실제로 다들 잘 되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 정도의 덕질. 근데 확 꽂혔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고 앨범 사고 이런 거까지는 안 하고 아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오케이 오케이. 앤서님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근데 약간 연대기처럼 생각해와라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봤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사이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더라고요. 오 특이하다. 여덟 시에 그 영 어쩌고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딱 듣고 10시에 텐텐클럽 듣고 12시에 스윗뮤직박스 듣고 그 다음에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까지 그 나이에 새벽 3시까지 10대 초반에 그렇게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약간 라디오 덕질 느낌이야. 네. 근데 그거를 좀 돌이켜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그때 영향이 없지 않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리고 어렸을 땐 좀 SM 가수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 좋아했죠. 그때는 안 좋아한 애들이 없었지. 약간 내리사랑으로 제가 NCT까지는 품지는 못했는데 와 NCT 그 누구죠? 보아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 좋아하고 천상지희 좋아하고 소녀시대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FX까지 쭉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좋아했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콘서트를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콘서트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앨범은 좀 샀어요. 보아는 특히 너무 좋아해서 보아는 그 일본 앨범도 사는 그 어린 나이에 돈 모아가지고 아 비싸죠 앨범 우선 저는 앨범을 사본 적이 없고 선물 받아본 적은 있는데 사본 적은 없고 콘서트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진짜? 저도 저는 콘서트도 제가 또 나이가 좀 먹고 나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열심히 봅니다. 뭐 슈스케라든지 슈스케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슈스케도 존박 너무 좋아했고 로이킴 때는 말하기 좀 그렇긴 하는데 로이킴 때는 결승전도 갔어요. 아 진짜? 그 생방송?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거를 직접 봤어요. 우승하는 거 보고 친구랑 그 뭐지? DVD방 가서 밤 새고 집에 들어오고 로이킴이 우승이었나? 그때? 그때 우승하고 그 다음 버스커버스커도 너무 좋아해서 지즌3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 아니죠. 2년 전에 장범준 씨 콘서트도 가고 지금도 LP도 사고 신기하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덕질이네. 저는 좀 돈도 쓰는 편이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는 약간 범레님이랑 다른 게 저는 약간 대상에 저를 이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 범레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아 뭔가 이 사람의 첫 발짝부터 내가 응원하고 이 사람 잘 되는 게 꼭 내가 잘 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기분? 약간 그런 것도 느끼고 아 그래요?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살짝 스크롤 들기는 하죠. 그럼 아까 샤이니 집 댓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다들 아이돌 얘기하시네. 다른 건 없어요? 저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제가 학창시절에 게임을 엄청 좋아했는데 덕질이라기보다는 그 게임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블리자드라는 회사인데 아마 이 얘기하면 남성 청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와우라는 게임을 월드 오브 워크래피트라는 게임을 2004년부터 한 2016년까지 했거든요. 12년을 게임했어요? 대단한데? 너가 더 대단하다. 걔네보다. 진짜 더 큰데? 제가 2004년에 와우 오리지널 나올 때부터 이제 PC방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진짜 밤새면서 게임을 했었는데 뭐 그게 덕질이라면 덕질이죠.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덕질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덕질인데? 그 게임을 좋아해서 많이 했다가 아니고 그 게임뿐만 아니라 아까로 치면 SM을 좋아한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 게임사의 모든 게임을 사랑했어요. 돈 주고 샀어요 다? 다 PC방 가서 하긴 했는데 산 것도 있죠. 나중에 이제 뭐 돈이 생기면 사기도 했고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대부분 PC방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연예인이 아닌 덕질이라고 하면 그거죠. 그리고 지금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좀 많이 꺾이긴 했는데 마음이 아프게도 조금 이 회사가 예전에 영광을 찾아서 다시 나한테 그런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2004년에 그 주식을 샀더라면 여기 없었겠죠? 범위원님이 2004년에 샀으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 나이에 2004년에 상장은 되어 있었나? 그러게 신기하다. 앤서님은 아이돌 말고는 가수 말고는 없어요? 연예인 말고는? 여행지도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부전에 깨달음 에피소드에서 산티아고 술래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덕질이라고 할 만도 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로망을 꿈꾼 거예요. 나는 대학생이 되면은 무조건 술래길에 2학년에 휴학하고 간다. 그거를 딱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대학교 가서 실제로 2학년 때 휴학하고 반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짱이다.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간 거냐면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대학생 언니가 갔다 오고 나서 여기는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만한 여행지는 아닌데 너는 한 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어린 마음에 약간 동한 거지. 날 가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실제로 이룬 거죠.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한 3년 정도는 약간 비슷한 날씨가 되면 계속 생각이 나고 사진도 계속 들여다라고 그 정도라고? 응 진짜로. 진짜로. 이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한 달 정도예요. 걷는 시간이. 그게 안 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 나름대로는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지. 한 달 동안 계속 걷던 기억. 쉴렛길 경험 자체가 누구에게나 좀 원앤온리 경험일 것 같긴 해요. 특별한 경험 느낌? 계속 좀 생각하게 되는 내가 덕질하게 되는 다시 이제 가보고 싶은 나이가 들어서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제 가라면 갈 수는 있는데 와우 이제 시간이 허락이 돼야죠. 상황과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내가 뭐 이직하면서 텀이 있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어 갑자기 거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로 이제 연예인이 아닌 걸 생각해보다가 한 가지 어렴풋이 떠오른 게 있어.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애국인 애국 가슴이 용장해진다. 아 근데 저는 나름의 그 입덕 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덕 계기요? 오 재밌다. 태어난 거 말고요? 아 근데 사실 국가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 정도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국가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시면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말 허드렛 일이 많아요. 이 국가라는 체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흔히 이제 뺑이친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내가 그냥 이제 군대 오기 전에 발 뻗고 그냥 자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강하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런 정치적인 토론이나 정치 토론이나 인사 임명 혹은 정치 관련 기사를 볼 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근데 한일전은 안 보고 되게 모순적이네. 스포츠랑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약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족, 나, 와이프 이런 거 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라 나라가 생각이 나네. 근데 실제로 이거 중국 얘기라서 조금 민감하긴 한데 중국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아니니까 중국은 그걸 국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대요. 그래 보여요.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덕질을 하게끔 하는 교육 정책 그런 걸 지금 굉장히 펼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10대 중국에서 태어나는 10대들은 거의 국가를 아이돌처럼 여긴대요. 덕질을 하고 굿즈를 사고요. 국기를 들고 사진을 어딜 가서 찍고 막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약간 뭔가 교육의 일환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도 들고 약간 북한 느낌 아닌가? 아니요. 북한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러나서 하는 거야. 왜 북한의 뭐 그 수장들 있잖아요. 김정은, 김정은 그분들에 향한 마음도 찐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수장 한 명이 대상이라면 중국에서는 그게 대상이 나라가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 덕질이 이거다. 깨달았던 게 초등학생 때 동방신기.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동방신기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 거의 없었어요. 안 좋아하면은 뭔가 이야기에 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좋아하니까 동방신기가 워낙 원탑이었고 그때 당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공방 뛴다고 하죠? 공방 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개방송 가는 거? 네. 그걸 해봤어요. 아 진짜? 두 어린 나이에. 거의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서 번호표를 번호표를 손등에 도장을 찍어줘요. 쫙 세우고 그리고 그거를 찍고 안 지워지게 기다리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에 들여보내는 스탭들이 그 위에 도장 도장이 아니라 제 기억에 손글씨로 펜실로 뭘 써줬던 것 같아. 번호를. 그걸 보고 들여보내는데 이제 제 앞쪽에서 사람들이 가짜로 써가지고 들어가려다가 막 걸리는 거 보고 그리고 가서 그 풍선 있잖아요. 지금은 다 봉을 드시는데 그때는 저희 다 풍선이었죠. 풍선도 색깔이 맞아. 색깔이 다 정해져 있었지. 그거를 저는 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눠줘요. 이거 들고 하시라고. 그리고 두 개 들면 못 들게 해요. 두 개 드시면 안 되네. 진짜로. 아니 근데 귀엽다. 그래서 풍선 챙겨갔어요? 기억이 안 나. 챙겨왔는지 안 챙겨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나눠줘서 제가 막 두 개를 들었나? 그랬더니 옆에 분이 되게 착하게 언니였어. 엄청 언니였는데 아 두 개 드시면 안 된다고 알려줘서 아 하고 하나 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물론 안내 어린 줄 모르지만 너무 귀엽겠다. 그러니까 12살 이럴 때 아니야 11살 친구들이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저의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콘서트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꼭 연예인이 아니라면? 어 그래서 동방신기 저는 이제 연대기로 가져왔어요. 초등학생 때는 동방신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렸지만 돈도 막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브로마이드 사네 어쩌네 해서 뭐 이런 시절을 보냈었고 중고등학생 때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어요. 동방신기 계속 좋아하긴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뭐 공부하고 뭐 그러기 바빴고 그리고 27살 때까지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고 생각 하나 난 거는 웹툰 쿠베라라는 웹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게 2010년부터 연재한 네이버 웹툰이에요. 근데 이 쿠베라라는 웹툰이 지금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팬클럽이 가장 활발한 웹툰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완결이 됐어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웹툰을 보면서 막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해설글을 읽고 사람들 후기 올리는 거 매주 챙겨보고 막 이랬던 웹툰이 하나가 이 정도면 덕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27살 때쯤 덕질을 여러 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잡덕이네요. 잡덕.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대널볕이에요. 왜냐면 진짜 덕질했어요. 뭐 돈을 쓰진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모든 걸 다 구글링했어요. 뭐 다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팟캐스트 듣고 좋아해서 막 다 듣고 그 뒤에 들을 게 없잖아요. 유튜브 다 뒤지고 그래도 할 게 없으면 이제 그분들 신상조사까지는 아닌데 뭐 하는 분들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대널볕 들여보셨죠? 아니 나도 뭐 김도희님 논문 찾아보고 막 그랬어. 뭐 그런 느낌. 뭐 최사장님이 어디 출신인지 뭐 이들이 어떻게 만난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서칭하고 아무래도 뭐 최종보스 행동 팬질은 뭐 팟캐스트 따라서 만들기. 그치. 이게 최종이었겠지. 지대널볕에 한 번 빠졌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역시 BTS죠. 요즘 아니에요? 이게 27살인가 8살 때쯤에 처음으로 덕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덕질을 시작했고 그때 한창 했어요. 덕질을. 누구를 했어요? 멤버가 많죠? 다 좋아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 여전히 우리 태형이. V? 네. V를 가장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실제로 취업하려고 아 빅히트에? 빅히트에? 그 땐 빅히트에 취업하려고 그 취업 공고 다 뒤지고 그리고 진짜 수소문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건너 건너가니까 막 많더라고요. 그분들 수소문에서 연락드려서 막 질문 다 하고 뭐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뭐 이런 짓을 했었죠. 근데 뭐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냄비이기 때문에 그게 막 오래 가진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아예 안 하다가 관심을 끄다가 또 최근에 다시 시작했죠. BTS를? 네. 진짜 최근에. 며칠 안으로 제입덕을 시작했고 지금 제가 삶이 좀 이게 덕질이 좀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한 덕질을 하길래? 지금 제가 진짜 하루 루틴이 새벽까지 우선 영상을 봐요. 밀린 걸 다 보는구나. 그런 느낌이. 볼 게 너무 많아요. 방탄소년단이 좀 그런 걸로 유명한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새벽은 진짜 기본 두세시는 당연히 기본이고 뭐 엊그제는 제가 햇들 때 잤어요. 계속 보다가 자다 일어나잖아요. 뭐 없으면 다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걸 봐요. 다시 또 보기 시작하고 최소 노동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때 빼고 화장실 빼고 그냥 계속 이 영상만 봐요. 도파민이 완전 풀로 분비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인가. 만약 그래서 뭐 생활 리듬이 다 망가지고 지금 왜냐면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잖아요. 밥도 못 챙겨 먹어. 제 시간에. 그렇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삶일까?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땐 좋죠.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아 네. 이제 마지막 꼭지가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덕질이 과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인가. 날 구하러 온 천사인가. 날 망치러 온 악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약간 다 그렇게 귀결되지 않아요? 중용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적당히 해야 된다 뭐든. 이거 뭐 사실 사실 덕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종교 생활도 그렇고 정치 활동도 그렇고 뭐든. 어쨌든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취미나 덕질이나 뭐 그런 것들은 중용 정도로 맞춰야 한다. 보통 그렇게 귀결되지 않나요? 그렇지. 가치 판단을 어떻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좋게 만드는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것도.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범레님이 예시로 읽어줘던 그 댓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어때요? 중용이에요?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댓글에서 행복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럼 된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치 판단하는 분야는 이미 넘어선 거고 그 사람이 행복했다면 뭐 옳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거지. 그분이 뭐 자기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있고 가족을 챙길 수 있고 친구를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있으면서 뭐 덕질을 하면서 돈을 뭐 100, 200 쓴다. 그런 거면 뭐 저는 상관없겠지만 정말로 너무 깊게 빠져서 가족이고 친구고 다 내 편견 치고 막 굿지만 산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물론 댓글 하나 가지고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아, 그쵸. 그치.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현생을 챙기면서 취미 정도의 느낌으로 덕질을 하는 게 가장 건전하지 않나. 가장 중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모르죠. 이게 또 애정이라는 게 사랑이잖아. 사랑. 논리적으로 뭐 감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잖아요. 만약 그분이 내가 태민의 집에 도움을 줬다는 거에서 엄청난 사랑을 느낀다. 그게 사랑의 결실이라고 느낀다. 그럼 내가 거기다 내가 뭐라 그래. 본인이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사랑하면 보증도 쓰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 남이면 판단할 필요도 없죠. 그치. 근데 뭐 예를 들면 내 자식이 그런다. 그래서 나 좀 걱정이야. 내가 팬심도 없고 덕질을 안 하겠잖아. 내가 나중에 딸이를 낳았어. 근데 막 뭐 예를 들어서 안느 같은 딸을 낳아서 초등학생인데 뭐 공개방송 뭐 녹방 가야 된다. 절대 말 안 하고 가지. 아, 진짜? 학원 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는 거지. 아, 뭐 그러면 뭐 그건 자기 인생이고. 딸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뭐 그런 데 가는데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건 돈이 필요하잖아. 아빠 뭐 누구 콘서트 연말 콘서트 17만 원인데 뭐 가고 싶어 17만 원인가 몰라요. 17만 원이면 싸다. 몰라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했을 때 그게 한두 번이면 오케이 할 텐데 한 번 보내줬더니 당연히 다음에 또 오지. 다음 달에 또 가고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가고 뭐 유료방송이 생겼다고 유료방송 보고 싶다고 하고 남몰래 알바디옥. 아, 그러면 약간 억장 와르르. 그리고 학원비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굿즈 사는데 다 썼대. 그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만 나는 이제 걱정인 건 그 마음을 알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그 마음을 난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지. 아예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도 해봤어.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가 돼야 될 텐데 뭐? 그렇게 될까 봐 좀 겁쟁이긴 한다. 뭐 정도면 양반이지. 이게 미쳤나 하고 이제 뭔가 어떤 제재를 가하겠지. 부모로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조금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렵네. 근데 이게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이돌이 밥 먹여주냐. 아, 많이 있죠. 엄청나게 빠진 분들에게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꼭 아이들이 아니라 자동차 뭐에 미쳤다 하면 자동차가 밥 먹여주냐. 오토바이가 밥 먹여주냐. 종교가 밥 먹여주냐. 자동차 이런 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 때문에 밥을 못 먹진 않잖아. 아, 그거는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자동차 튜닝 세계 이쪽은 정말 월급 다 갔다 돈을 쓰는 건 나는 뭐 둘째라 치고 마음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자동차는 좀 학생분들에게 도입, 대입이 안 돼서 학생이라고 치면 뭐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하여간 소년생분들 아, 좀 어렵네요. 근데 뭐 잠깐의 뜨거운 사랑은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오래 이어지고 내 삶을 내가 갉아먹는다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되게 그렇게 사람을 온 힘을 다해서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좋아해 보는 경험이 살면 저는 한 번쯤은 좋은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그 말에 대해서 요즘 아이돌 팬분들이 이렇게 받아쳐요. 아이돌이 밥을 먹여주진 않지만 밥 먹을 힘을 준다. 이렇게 받아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게 이게 괜찮은 건가 이대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구글링에서 나오는 커뮤니티 글들이 보여요. 난 그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지만. 근데 좀 진짜 어나더 월드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느껴진 게 여기 사람들이 덕질을 얘기할 레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는 덕후들 내가 보니까 덕후들이 없고 여기는 또 팬클럽 가입하신 분들도 여기 없잖아요. 한 분도. 진짜? 단 한 분도 없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진짜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 나랑 같이 현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쏘고 계시더라고요. 돈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덕질을 안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질을 굉장히 깊이 하는 분들을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게임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게임을 정말 미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아까 뭐 와우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앉아서 13시간, 14시간씩 하고 저는 똥 싸는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로 게임을 썼거든요. 밥을 안 먹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게임을 굉장히 오래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라는 게 하루에 오랜 시간? 아니면 긴 뭐 몇 년 이렇게? 아니요. 본인이 다른 걸 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아, 아까 전 밥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게임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든지 내가 내 현생보다 게임이 더 중요해지는 제가 이제 학생 때 뭐 이렇게 청소년기에 막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의 일탈을 꿈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키운 캐릭터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 정도로? 대박이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가출을 하면 어차피 돈이 없잖아. 그치. 게임을 못하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은 재밌어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중독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개인의 문제로도 갈 수 있지만 산업이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아, 그쵸. 이건 어쩔 수 없지. 게임이 그렇게 사람들이 중독이 되게끔 설계를 하기도 하고 아이돌 산업 자체도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계속 콘텐츠를 준다든지 돈을 쓰게끔 그렇게 과금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미쳐봤던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지금 게임이 정신병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게임계에 엄청난 허두거든요. 게임 중독이? 네. 게임 중독이.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있으면.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생을 참기기 힘들 정도로 빠져있으면 문제지 않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스타트로 저희가 예전부터 해볼까 말까 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 큰 메인 주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유명이는 악플을 받아도 되는가? 혹은 유명함이 욕을 먹는 게 뭐 당연한 건가? 근데 이게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죠. 뭐 그런 당연히 아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이런 거 많이 댓글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돌이 만약에 열애살이 터졌어. 그럼 그 밑에 안티들이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팬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너 통장도 평범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니? 뭐 이런 것들이 베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돌 팬분들 안에서도 중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걸 반박할 말이 없어.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광대로 살 거면 모든 거에서 광대로 살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은 평범하지 않고 그 나이 또래 벌 수 없는 돈을 벌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재밌겠다. 인생도 또래처럼 살고 싶냐. 그건 안 되지. 이런 댓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하면 그런 연예인들의 수익구조가 저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물론 이걸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지만 저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미성년자 아이돌을 데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내 생활에 대한 내 생활에 대한 좀 더 보호를 받고 싶다고 생각해도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인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기라는 게 꼭 좋은 말은 아니죠. 어딘가에 돌아다닐 수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이제 편하게 연애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연애게 떠날 거야라고 해도 카메라가 따라 붙는 게 셀럽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본인이 그 삶으로 못 돌아간다 생각해요. 못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성년자가 원한다고 해도 약간 아이돌이 되는 게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옳은 방법일까 옳은 선택일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어쨌든 더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이런 삶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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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